바닷속이 쫙 들리네.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여기야. 16, 17. 이거는? 바다 저쪽이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치는 건 상관없어. 넓게 세요. 큰 거 쳐야 돼. 큰 거 안 쳐. 안 치려고? 큰 거를 굳이 안 쳐도 될 거야, 날씨가. 날씨가 좋아서 큰 거 안 치우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해, 제가. 이렇게 치자고. 자, 치자. 내가 칠게. 황템트? 여기다 치자. 이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툭탁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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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첫날 쳤던 거 생각하면... 툭탁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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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잡고 있어, 잡고 있어. 형, 그거 놓지 마. 진짜 빨리 쳤다, 우리. 우리 진짜 빨리 쳤죠? 빨리 쳤어. 어? 내 스포츠 타워를 어디 갔지? 저기 떨어졌네요. 안 좋아? 자.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거는 형의 탐리적인 의심. 제가 봤었어도 안 좋았을 확률은 있지만 지금 처음 봤습니다. 좋아. 좋아. 이게 왜 떨어졌어? 내일 빨래를 한번 돌릴까 생각해. 저 낮에. 왜? 런드리가 어딘데? 네? 어디 있어? 네? 그거 제 립밤 아니에요? 어. 그건 이제 못 쓰는 거다. 아, 근데 진짜 이제 따뜻하네? 어, 따뜻하니까 나 너무 좋아. 이야, 진짜 근데 따뜻하다. 아니, 그럼. 아니, 좋다. 반팔이 먹어도 되네. 내 예상인데 내일 낮에는 우리 의상 반팔로 바뀔 것 같아. 그래요? 지금 내가 맨발로 지금 술도 신어봤는데 전혀 뭐 추운데 이런 느낌이 물론 땀나서. 아, 난 너무 좋아. 지금 날씨.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갑자기 저 며칠 동안 캠핑이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진짜.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아,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뭔가 재미있어. 아기자기하게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유리는 참 예쁜 마음을 가졌구나. 아, 근데 이렇게 안 춥다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나? 아, 진짜 신기하다. 갑자기 콧노래가 나오고. 아니, 나무도 예쁘고 다 예뻐. 구름도 예뻐, 구름도. 우와. 내일 아침 기상시간 몇 시로 할 거야? 지금이 거의 5시 다 됐거든. 내일 기상시간? 우리 10시로 하죠, 양심껏. 우리가 누우면 5시니까 5시간 정도 한다고 치고. 11시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점심 정도는 같이 나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12시 정도에는 준비하고. 그래? 그래, 어차피 뭐 이제는 몸만 나가면 되잖아. 최소 10시 이상, 최대 11시까지. 그래서 12시에 나간다, 여기서. 그래.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바닷가 냄새가 나네. 지중해. 지중해, 지중해. 지중해, 지중해. 지중해, 예선. 지중해, 지중해.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생각 그럴까요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형의 섹시백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가려주고 있는데 지현농에 섹시백 야 으 으 갈비가 꽁아져서 잘 잤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 치솟아 갈까? 응? 치솟아. 아, 저... 아, 와. 와, 여기 천장일까요? 여기 천국은 음미예요? 여기는 잘 나왔어. 아침에 제 플레이닝이 어떤가요? 우와. 우와. 아, 너무 좋다, 여기. 좋음. 지능이 좋음. 저 아무리 추워도 오늘서부터 반팔 생활 갈 겁니다. 반팔이에요? 어, 오늘 반팔. 아무리 춥더라도 반팔로 오늘 가요? 밤에도? 밤에도? 그래서 큰어머니의 느낌이 살짝 나는 거 같아요. 어, 저거 너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와, 이게... 아무리 춥더라도 반팔로 오늘 가요? 쫓기시탈. 반팔 쫓기시탈. 굿모닝. 곧 집. 황이나. 반팔. 힙. 여긴 아주 거의 집처럼 해놓고 사네.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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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데? 이불로. 올라. 이리 들어갈 수가 있네. 대박인데?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올라.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물이 엄청 맑네. 물이 엄청 맑아. 물이 엄청 맑아. 진짜. 불쌍 난다. 우와. 자연의 하나 중에 간과를. 타고. 눈. 온. 외모. 해산문부이. 굿모닝 가면은 문이 열려있어 방에 헤벨을 열어서 문이 있어 저 차에 방을 이렇게 보러가서 여기로 가면은 실제 나아 눈부신 태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구나 앞에 카라만 하고 싶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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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런 아침을 많이 하고 싶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시소하고 가야겠다 아 아 아 에 이 오 우 우 우 우 우 아 에 이 오 우 우 아 아 아 아 이렇게 바다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있게 그렇지 아무 생각없이 아 야 눈물 나려고 그런다 아 이런 아침을 맞이할 줄이야 야 하늘 봐라 진짜 형 내가 서울의 하늘도 이렇게 파란데 볼 시간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여기가 더 파란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좋다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에요 그치 내가 앉자마자 내가 꿈꿔던 순간이었다고 이런 적이 없었잖아 우리 한 번도 그러니까 진웅이가 없네 근데 진웅이가 없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라니까요 진웅이 형 없는 순간이 내가 꿈꿔왔던 순간이라고 지금 형님 그걸 계속 짚어주게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자꾸 아 이 순간이 깨졌어 와둥 클람 진웅이옴 와둥 아니 반팔만 입기에 좀 추웠나 봐 반팔이죠 이게 긴팔이야? 뭐가 하나 올라왔잖아요 반팔이야 반팔이면 반팔이면 긴팔이로 치는 거예요 좋은 아침부터 말 섞고 싶지 않아 커피 좀 내봐 너 닮았어 잘 잤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기는 요정도 입어도 되겠지? 20도까지 간대 바람막이 하나 가져가? 가져가 오케이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 립밤 립밤 플리즈 립밤 아 형이 내 거 갖고 왔잖아요 립밤 어디에 립밤 못 잡겠어 지금 아 또 빌려가지고 잊어버렸어? 반말하지 말죠 다시 돌려봐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잊어버렸어요? 형 이렇게 좁은해지니까요 유라 짜란 짜란 망식춤 보여드려? 짜란 GONG GONG 오늘 아침에 잠만 슬쩍 날씨가 따뜻하니까 너무 행복 그러니까요 굉장히 잠만 슬쩍 어우 좋아 좋아 너무너무 좋아 화사한 옷으로 여태까지 사투였다면 지금 나들이니까 예뻐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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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없어 형 탈의 한 컷씩 찍어드릴게요 태양 가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스팟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야 지금 그거야 오케이 아 네 4 4 4 4 5 5 6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